하나, 둘, 셋! 땡! 아아아아악! 땡! 아아아아아악! 아니 저분은 어떻게 몰라! 저분 우리 좋아하신다고 한 번 인터뷰 하신 적이 있었는데 염정아 선배님 말이시죠? 아 이거를... 모르면 안 되지! 제가 알기로는 염정아 씨가 BTS의 완전 찐팬이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좀..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! 정답! 진짜... 와아아아아아 역시 연기 인수가! 와아!! 감사합니다! 가져가세요! 우와 본인도 놀랬어요 어! 아 어려워! 사랑이랑 저는 정하 선배님이랑 비슷해요. 같아요 파스파, 오픈! 염정아 선배님 맞으시죠? 아,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. 염정아 씨! 너무 예뻐요!